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범인 태극기 선야운동 중앙회 회장 황선기입니다. 그리고 대한가수협회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황선기입니다. 저희 노래가 태극기를 휘날리자 그리고 자랑스러운 태극기 예쁜 내 사랑이라는 이와 같이 세 가지 노래가 저희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전국 방방 보고해서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많이 많이 해날리고 펄럭이기를 기원에 맞이하면서 제가 만든 노래가 바로 태극기를 휘날리자 그리고 자랑스러운 태극기 예쁜 내 사랑의 노래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의 경축일에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상가에서 태극기를 꼭 개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라는 노래를 불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서울에서 독도에서 한라에서 백도에서 세계 만방의 창공에서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태극기는 태극기는 태조선국의 조상이며 자랑스러운 태양민국의 북기랍니다. 종홍백급 권권감민은 우주차연의 섬이며 우리 민족의 얼화기상이오 자랑일세 종목백극 권곤감리는 화합창조 번영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자랑일세 피와 눈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태극기 선열들의 애국정신은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리라 자랑스러운 태극기라는 노래 황산기 작사 황산기의 노래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불러드렸습니다. 국가인 경축에 여러분 가족과 직장 상가에서 태극기를 꼭 기양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국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가정의 만물이 깃듯이기를 기원해 맞이하십니다. 태극기 선영운동 가수 태극기 선영운동 조각의 해장 황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